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니 카니발 전문기업 아트원 지식회 대표 엄태건 새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뭔가 새로 바뀌는 카니발에 관한 정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출시 일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디젤의 인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가솔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꿈꾸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미니밴이 최강자 카니발 용도 상당하죠. 패밀리카는 물론 사업용 업무용 차량 그리고 의전용 차량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차박용 차량으로서 카니발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카니발의 인기는 지속들이라 사료되며 현재 기아 쪽에 카니발 계약 시 최소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도에 카니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하이르무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조금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이르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이렇게 외부 특장 아트 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에서도 제작사로서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과.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재질 다릅니다.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들도. 많이 다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과 아트 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주입 시 꼭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아트 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에 변화되는 것들도 네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현재 하이브리드 출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역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 분명히 차량 금액이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디젤의 경제성 그리고 가솔린의 정숙성 이 모두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글로벤 LPG 모드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즉 삼 점 오 가솔린 엔진 구인승 시그니처. 기아 원 제작 차량 그리고 아트 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하이루프 플러스 LPG까지 원스탑으로 완성차로 이천 이십이 년도에는 선보인다는 거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기존에 하이르무진이 아닌 차량들 이미 현재 사세대 신형 카니발 십만 대가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이루프 요즘에 왜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아시죠 개방감 높이 차박. 시 이렇게 닿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수판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블리스 등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하이르무진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고된 차량 그동안에는 인승 변경 없이는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안 됐는데 이천 이십이 년도에는 인승 변경 없이도.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아트 원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은 아직 하이루프 구조 변경 소식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트 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2021년도에도 첫 번째 인기 있었던 것은 황제차박 6인승.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수가 포함된 6인승 황제차박이 튜닝 넘버 원이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부족했던 부분 즉 이 열의 회전 시트를 아트 원에서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즉 시트 이 열 시트의 전후 이동은 물론 좌우 이동 그리고 회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며 시트의 높이가 결코 높아지지 않는 이 열 회전 시트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천 이십이 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황제차박 6인승 더불어 아트 원 회전 시트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트 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인승 전용 즉 사인승 황제차박 사인승 의전용 전용 리어 멀티 테이블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즉 사인승 차량들이 넓은 레그루만 해서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수납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멀티 콘솔 개발도 임박해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 원 24 채널에서 네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하이루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트 원 글로벤 하이루무진과 비교. 그리고 아트 원에서는 디젤의 경제성 그리고 가솔린의 정숙성 모두를 포함하는 글로벤 LPG 출시 소식. 두 번째는 일반 차량도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는 회전 시트. 네 번째는 이 열의 멀티 콘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2년도의 시작입니다. 올해에도 아트 원 글로벤 하이루즘과 더불어 행복한 삶 이어가길 바라고요. 아트 원의 구, 아, 아름다운 사람들이, 트, 트인 사람들이 원,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아트 원 24 채널에서 새해 첫 인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원의 구, 아트 원의 구, 아트 원의 구, 아트 원의 구